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오늘 이번 강의 때 배워볼 장면부터 한번 볼게요 아 유 키딩 미? 벤,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I know, we did! 아 유 키딩 미? 벤,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I know, we did! 아 유 키딩 미? 벤,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I know, we did! 여기까지요 요고 첫 문장부터 한번 들어 볼게요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네 어떻게 소리가 났죠? 이렇게 소리가 났어요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이렇게 소리가 났습니다 요고 한 단어 한 단어씩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Are, are, you, you, you 그 다음이요, kidding인데 앞에 강서해줘서 kidding Kidding, kidding, kidding 이렇게 소리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kidding 어떻게 해요? Kidding 이렇게요, kidding 그 다음에, me, me 이렇게 소리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Are, are, you, you, kidding, kidding, me, me 이렇게요, 그래서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이렇게 소리가 났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그렇죠? Are you kidding me?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조금 더 빠르게 이번에는 Are, you, kidding, me, me, 그렇죠? Are, you, kidding, me, me, kidding 할 때 앞에 강서해서 kidding 이렇게요, kidding 네, 고거 어떻게 한다 강서해 어떻게 논다? 영어 발성, 그죠? 아, 이게 아니라 하, 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숨을 한꺼번에 터뜨리지지 내는 거예요 요 배를 한번 만져보세요 요, 요 가슴 아랫부분 요 부분이 살짝 이렇게 살짝 왔다갔다 해요 그냥 한국말 할 때는 요게 그 거의 움직임이 없죠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랬네 근데 요걸 갖다가 영어로 hello, hello, 이렇게 하면은 움직임이 있죠 kidding도 kidding, kidding, 그러니까 살짝씩 배가 이렇게 툭툭툭툭 쳐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kidding, kidding 이렇게요 So are you kidding me? So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그죠? Are you kidding me? Are you kidding me? 이렇게 되죠 네, 요거 스크립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렇게 돼요 Are you kidding me? 이렇게요 보통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돼요? Are you kidding me? 목! 그죠? 근데 거기에는요 Are you kidding? 특히 kidding 부분은 앞에, 강세 넣어서 키링, 이렇게 되죠 키링, 키링, 그 다음에 미, 미, 이렇게 되죠 Are you kidding me? 요거 그 뜻은 뭐냐면요 너 are you, 너 뭐뭐 하냐 이런거죠 키링 미, 요거는 키링 미 하면은 장난치냐 너 나한테 장난쳐 지금? 이렇게 하는거 장난해? 이렇게 지금 여자 화가 굉장히 많아 났어요 남자가 아 우리 안될 것 같다 나 저거 커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워봤죠 요고요 I have to cover the late shift at the Lucas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tomorrow night 아 나 그 약속을 이제 이렇게 파기를 하죠 그니까는 여자가 화가 났어요 Are you kidding me? 장난해 지금? 이렇게 된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 한번 들어볼게요 뭐라고 했죠? Ben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요렇게 소리가 만들어졌어요 Ben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요렇게요 요거 한번 연습해볼게요 Ben 그 남자 이름이요 Ben Ben 그거를 갖다가 영어 발성으로써 Ben Ben I I I Thought Thought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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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d Ha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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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le Whole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세요 We can 이거든요 We can 주말이라고 하는건데 We can 앞에 안 떨어져서 We can 이렇게 돼요 We can 다시 한번 연습해볼께요 Ben Ben I I I Th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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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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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d Head The The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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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an We can 요렇게 소리가 만들어진다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요 요 소리 Ben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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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Ben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요렇게 소리하죠? Ben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요렇게요 다시 한번 연습해볼게요 조금 더 빠르게요 Ben I Thought We Had The The Whole 그 다음요 We can 이걸 weekend 그리고 제 강의를 들을 때는요 요거 영어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요 영어를 배운다는 거는 어떻게 우리는 여태까지 영어를 공부처럼 배워왔잖아요 막 외우고 쓰고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운동하듯이 하는 거예요 운동하듯이 그래서 제 강의를 보는 것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보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 아무런 뭐랑 같냐면요 수영을 배우러 가서 그냥 수영하는 거 구경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좀 뭐 외우고 그 다음에 조금 뭐 이해하고 요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그러니까 학교에선요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조금 도움이 되죠 그죠? 수업시간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데 수영이나 뭐 복싱이나 테니스나 골프나 요런 거는 그냥 구경한다고 백날 저기 축구 그 축구 선수들 축구 영상 봐도 도움 안 되죠 똑같죠? 실력 똑같죠? 축구 실력이 막 갑자기 느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해도는 늘 수 있어도 그 실제로 실행해는 실행해내는 능력은 거의 동일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연습을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영어 발성을 해서 할 때 ben 할 때 그걸 그대로 따라 하셔야 돼요 ben ben 요렇게요 i thought 하면요 그대로 따라해요 제가 i 하면요 여러분들 같이 들으면서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i 요렇게 꼭 말해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thought 하면은 똑같이 thought 하고 we 하면은 똑같이 we 하고 그거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서 복싱 잘하는 뭐 이런 거 쳐요 그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복싱을 했는데 복싱 잘하는 뭐 이렇게 쳐요 복싱 말하는 때 아 마이크 타이슨 주먹 막 피하고 이런 거 본다고 해서 갑자기 주먹이 피해지나요? 아니죠 실제로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처럼 요것도 실제로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영어를 그렇게 배우질 않았죠 여태까지 공부처럼 배웠는데 영어는 절대로 공부가 아니에요 영어를 어렵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제가 지금 한국말 이렇게 하고 있죠 한국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뭐 문법 단어 어마어마해요 일반 성인이 쓰는 단어가 삼만단어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삼만단어를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제가 할까요 여러분 운동할 때 막 복잡하게 생각하나요? 달리기 할 때? 아니죠 그냥 달리죠 똑같아요 몸에 어떻게 달리나 그냥 몸에 익었기 때문에 수영도 마찬가지 수영 그냥 하죠 왜? 몸에 익었기 때문에 몸에 이렇게 완전히 체화되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Ben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Ben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이렇게 되죠 Ben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이렇게 되죠 Ben Ben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Ben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제가 할 때 그대로 따라야 돼요 Ben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이렇게 제가 하면 그대로 Ben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말이 처음엔 잘 안나오죠 근데 또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세 부분을 알려 드릴게요 그 위켄을 앞에 강세는 위켄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Ben 같은 거 이런 거는 한 번에 소리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발송 연습만 Ben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Ben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Ben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이렇게 들어가죠 그거 다시 한 번 소리 들어볼게요 Ben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Ben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Ben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Ben 그죠? Ben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Ben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이렇게 소리나죠 스크립트 확인해 볼게요 Ben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이렇게요 그래서 잘 안 들리는 거 뭐가 있냐면 I 같은 거는 잘 안 들려요 그 다음에 we도 잘 안 들리고 the도 잘 안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function words 들이거든요 이렇게 영어는 죽는 소리, 사는 소리가 들려요 Ben Ben I thought Ben I thought We had the We had the We had the 더 죽죠 We도 죽고요 We had the whole weekend 이렇게 살죠 이런 걸 갖다가 영어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발성 들어가야죠 Ben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Ben Ben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단어에는 We can We can 총 두 번의 소리나죠 We can 그러면 앞쪽에 강세 들어오는 거예요 때때로는 앞쪽에 어떨 때는 어떤 단어는 뒤쪽에 We can We can 하면서 앞쪽에 We can 이렇게 안 하죠 We can 이렇게 안 하죠 We can 이렇게 하죠 그건 이제 영어에 강세 들어가는 거고 발성 들어가고 발성 들어가고 발성 들어가고 발성 들어가고 발성이 어때요? 이 앞쪽에 주로 들어가서 강세가 되고 그럼 그런 단어들이 쭉 모여오면 어떻게 되죠? 강세가 강하게 들어가는 단어 약하게 들어가는 단어 강하게 들어간 단어 약하게 들어가는 단어 강하게 들어간 단어 약하게 들어가는 강하게 들어간 단어 강하게 들어간 단어 그래서 영어의 리듬이 이렇게 총 완성이 되는 거예요 Then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이렇게 되죠 Then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이렇게 소리로 만들어져 이거 해석을 해보면요 Ben 하면 뭐예요 Ben하 이런 거예요 부르는 거죠 I thought, 나는 생각했다 이런거에요. We had, 우리가 가졌었다고. The whole weekend. 그 저기, 주말을 다 가졌었다고. 그니까 주말 내내 우리 같이 데이트도 하고 요렇게 좀 기대를 한거죠, 이 여자는. 여자친구는. 그런데 지금 남자친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이 바빠서 나 이제 커버 해줘야 된다. 요렇게 되는 상황이죠. 들어볼게요.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이거 너무 그 function words 같은 경우 제가 방금 알려드렸는데 아마 I랑 we 그거 좀 죽고. 더도 죽고 이렇게 한다. 근데 고런걸 너무 이렇게 많이 신경 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요런걸 알고 가면 사실 좋긴 한데 엄청나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게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그 발성 내고 강세 만들죠. 고러면 고걸 갖다가 이제 이 원어민의 소리를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를 하면은 그게 이제 있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고걸 갖다가 뭐 아주 뭐 여기서는 여기서는 죽고 여기서는 살고 이런거 막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영어가 다시 또 운동이 아니라 공부로 또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갖다가 운동으로 최대한 전환하는게 좋아요. 운동하듯이 훈련하는거죠. 연습하는거. 내가 뭐 막 외우고 막 분석하고 요런게 아니라 그대로 따라해서 요런 발성 같은 경우는 그대로 따라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제가 잡아드리고 강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나머지 뭐 리듬이나 요런것들 발음 특히 연음 요런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니까 그런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다음거 한번 해볼게요. I know we did I know we did I know we did I know we did 뭐라고 했죠? 짧았죠? 이렇게 했어요. I know we did 요렇게 했어요. 요거 한번 연습해볼게요. I know we did I know we did 요렇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I know we did 요렇게 소리가 나요. 요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know we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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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합니다. 다시요. I know we did I know we did 요렇게 소리가 만들어져요. I know we did I know we did 이렇게요. I know we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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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죠? I know we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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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립트 한번 볼게요. I know we did 그죠? I know we did 뭔 뜻인가요? 이거 I, 나는 No, 안다 이런거에요. 나도 알아. with it 이거 상황을 보면 Are you kidding me? 장난해 지금? Man,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우리 아, 나 우리 주말 다 있는 줄 알았는데 다 놀라고 생각했다 그냥 데이트 하려고 생각한거죠 아이, 나도 알아 우리 그랬지 근데 그게 아니다 요렇게 이제 상황이 위 상황을 볼까요? 요거 연습해봤지만 보면은 아 여자가 이제 신났 처음에 신났고 This photographer is supposed to be amazing This photographer is supposed to be amazing 하면서 막 아 뭐 이 사진작가가 어떻게 하다가 She was able to get a ticket 티켓 티켓도 그녀가 가져왔고 That sounds so great babe 아 좋다 근데 이러면서 But I can't believe I forgot to tell you this 아 나 진짜 이거 내가 이걸 잊어버렸다는 걸 믿을 수가 없네 What? 뭐 이리죠 여자가 이제 화가 났죠 살짝 What? 응, 화가 났어요 뭔가 기분 나쁘죠 표정이 눈빛이 벌써 달라졌죠 What? What? 뭐 이리 이러죠 I have to cover the layer shift at the Lucas tomorrow night 나 Deluca에서 Vision shift 그거 커버 쳐줘야되 그러니까 Are you kidding me? 장난해? 얘네 Are you kidding me? 어 장난해 지금 화가 분노가 느껴지죠 표정에서 벌써 이제 그 입 모양부터 다르죠 완전 Ben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Ben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나 주말 우리 주말 다 쓸 줄 알았어 I know we did 아 나도 그런 줄 알았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고 한번 다시 봐볼게요 그쵸 오늘 배워본거 다 해서 봐볼게요 Ben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I know we did This just came the last 아 잠시만요 여기 여기다 Are you kidding me? Ben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I know we did 그죠 다시요 Are you kidding me? Ben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I know we did 잘 들리죠 처음에 연습하기 전보다 훨씬 잘 들리죠 다시요 Are you kidding me? Ben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I know we did 다시요 Are you kidding me? Ben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I know we did 그러죠 I have to Are you kidding me? Ben I thought we had the whole weekend I know we did 그렇죠 네 여기까지 배워봤습니다 연습하니까 안 들리던거 바로 들리죠 소리 훨씬 더 잘 들리죠 요게 진짜 영어의 비밀이에요 요게 우리가 생각했던 고고고 비밀 아니었죠 요게 비밀이었죠 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